학령인구 감소로 지역대학이 위기를 맞은 지 오래입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과 아산지역대학 5곳이 잇따라 총장을 바꾸거나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송영환 기자입니다. 선문대 황선조 총장이 지난달 31일 퇴임했습니다. 2012년에 취임한 황 전 총장은 주산학 글로컬 선도대학을 비전으로 지역과 산업, 대학의 공생을 강조하며 학교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후임 총장에는 문성재 법경찰학과 교수가 선임돼 6일 취임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인 한국기술교육대는 관료 출신인 6.1상 전 한국고용정보원장이 총장으로 임명돼 지난달 30일 취임했습니다. 앞서 당국대는 동문 출신인 안순철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선임됐고 공주대는 지난 6월 총장 선거에서 당선된 스마트인프라공학과 임경호 교수가 7월 취임했습니다. 정관상 교단 목사만 총장을 할 수 있는 나사렛대는 이달부터 총장이 공석 상태입니다. 지난 7월 총장 초빈 공고에 2명의 후보가 지원했지만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조만간 재공고를 통해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학력 인구 감소로 정원 채우기도 쉽지 않은 지역 대학들 새 학기 새로 취임한 총장들이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송영환입니다.